네 겉보기에 굉장히 외롭지 않아 보이는 친구지만 정말 많이 외로웠고 감독님께서 촬영장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짝 사교성이 좋아서 늘 대화를 하고 웃으며 이렇게 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촬영장에서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웃지 마라 웃지 말고 있어봐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감독님은 안 웃으셨나요? 감독님은 감독님은 상상에 맡기겠고요 근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게 그냥 제가 어쩌면 귤이라는 친구가 외롭기 때문에 밖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구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런 부분은 저랑도 좀 닮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쵸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G1A G4A G1A G2A G1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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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